2초 버리겠습니다, 정말. 재미있어서 그건 관두질 못한다는. 변태들이 아끼죠, 여러분들. 테디 형께서 이번 맨정신 작업을 하면서 너 그렇게 배워서 언제 써먹으려고 그러냐.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. 그리고 쳤던 기간을 봐서 충분히 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드럼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해가지고. 물론 연습도 많이 했지만 좀 도전을 해봤죠. 대성은 어디에서도 드럼스틱을 놓지 않는다. 그의 이런 끈기 있는 모습은 빅뱅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완벽한 무대로 선보일 수 있는 저력의 한 예가 아닐까. 잘해요. 멋있어, 멋있어. 제 완성되지 않은 드럼 만끽하시죠. 어딜 틀리나. 틀려도 갑니다. 틀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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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